아이고! 누구야! 쫙쫙쫙쫙쫙! 아이고, 내가. 중간중간에 라이브했는데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들었어요. 들었어요? 들었어요. 맞아요. 생각보다 가까웠고 아... 목소리는 들렸을 거예요. 특히 그 음방한테 처음 했어요. 진짜?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나도 열심히 했어. 근데 열심히 안 했어? 아니 열심히 안 했어? 약간 지금 숨이 차. 숨이 차서 덥지? 숨이 차서 덥어?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지금 페디카는 말고 있어. 진짜 너무 더워. 아니 여러분들, 너무 춥지 않았어요, 오늘? 그쵸? 그러니까요. 추웠어. 추운데 추움이 더 커. 다들 더 오늘날 더 밤이게. 그쵸? 15으로 가신대요? 아니요. 빨리. 반짝반짝. 오 마이 갓. 오 이제. 오 마이 갓. 호이 지금. 9시... 9시 27분? 오 마이 갓. 네. 매일 주말이잖아요? 그쵸. 그죠. 그게 떴나? 음악중심. 네! 저의 내일 음악중심 나오니까요. 새로운 옷도 기대해주세요. 어때요? 무슨 옷 snipp에요? 진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안 계시지 않나? 아 오늘 계세요 아니야 정확하진 않아 확실한 거는 옷만 남겨놓고 도망가셨어요 진짜네 저 참고로 내일 진짜 멋져요 멋있어요 저는 참고로 내일 항상 약간 뷰티풀해요 언니는 언제나 뭐 뷰티풀이나 인정 저는 어때요? 늘 뭐 저 뭐입죠? 진짜 예뻐요 내일? 언니는 진짜 예뻐인데 로이는 멋지고 로이 진짜 멋져 언니는 멋져 멋있어 은은하게 섹시해요 와우 근데 그거 아는 이 의상이 저번주 음악중심 의상이잖아요 혹시 아세요? 그 무대 아 그러세요? 저번주 음악중심 그때 무대 안 보신 분 없었어? 없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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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예요? 다들 추천 너 머리 고쳐? 너 더워요 세미는 더워요 세미 좀 빅사이즈 빅사이즈? 세미는 내일 좀 더 먹고 세미 갑자기 빅사이즈 사이즈 돼요 저 내일 세미 내일 도이 돼요 도이 옆에서 로이가 내일 머리 추천 받는데요 아 머리 몸으로 말해요 로 머리 추천해주기 머리 추천해주기 똥 머리 코카 맞아요 워낙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으신지 만약에 한 분은 있으면 몸으로 말해요 해줄게요 로이 연갈래 로이 연갈래? 아무도 추천해 웨이브 웨이브는 이거 스트레치면 이거 묶는 거면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확인했어 오케이 확인했어 오 근데 저는 머리가 좀 정해졌거든요 근데 여러 개 봤어요 배 슈퍼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답 안 해도 돼 다 고민하고 계신가 봐 묶는 포니테일 어 양갈래 양갈래 또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? 묶기 오케이 확인 고민하고 계십니까? 포니테일 포니테일 있었어 있었어?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 걸로 내일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내일 한번 잘 봐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100% 반영되진 않겠지만 반영이 됐어요 조금의 의견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다질 공지 보상들 가시피 이제 10시에 저희가 또 뱀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찍어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정말 정말 가시는데 가보지 않지만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싸인팬분들을 위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맛집 꽤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늘 추첨 하늘 추첨 하늘 추첨 메뉴 추첨 메뉴 추첨 여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안부위키에 보면 중학교도 나와있더라고요 하늘 추첨 옆에 제 중학교거든요 하늘 추첨 하늘 추첨 여기 연정이 동네 네 제가 중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맛집 추천? 맛집 추첨만 하고 저희는 이제 들어가도 다르신다 야메추 야메추 야메추? 야메추? 어려워 신중하고 계셔 여기 이 동네 근처에 그 주먹고기랑 후창집 있어요 정확하다 주먹고 오늘 왜냐면 오늘 이제 12시부터 또 맞아요 그 시작이여가지고 맞아요 그 주먹고기랑 그 곱창집이 있는데 거기 입원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제가 추천해봤어요 고창 좋아 고창 좋아 나는 몰라 오늘 야심 곱창 감사합니다 추천해줘 나..나는 뭘 추천해줘 네 언니 핫바구니 정말 혹들어와서 몰랐어 저는 뭘 다른 거 국찌개 ну 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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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를 잘 챙겨드셔야 돼요 알았죠? 한 번 식사 꼭 챙겨드셔야 돼요 진짜루 내가 화낼거에요 우리 이제 또 박별의 인사를 해보시죠 오늘도 웃겨줘서 고맙고 웃겨줘서 고맙고 함께해줘서 고맙고 우리 이제 많이 봐서 많이 친해졌으니까 더 멋지게 인사하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캔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이렇게 인사하는 거 노음집 만들어주세요 기대할게요 고마워요 안녕 이제 터미를 한다는 거 봐주기 진짜 라면! 알아서 먹자! 나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밥 안녕 잘 가 조심히 들어가요 좋은데 너무 고생 많았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 맞아요 내일 눈 온대요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met kek